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5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겠다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건데, 그 여파로 주가도 2% 넘게 빠졌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우수수 떨어졌고,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첫 소식,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보내고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달러값이 10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결국 달러값은 1달러당 1,350.4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50원을 넘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2% 넘게 떨어져 2,426.89로 장을 마쳤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인 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에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물가는 안 잡히는데, 뛰는 금리에 경기만 가라앉을 거란 우려에 다른 아시아 증시도 급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2.66%, 대만 가권지수는 2.31% 내렸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가 아시아 시장의 블랙먼데이를 불러온 겁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지나친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주요국에서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는 외환건정성에도 문제가 없고 충분한 외환 보유국도 있고. 다만 지금 추세대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달러값이 1,400원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감사합니다.